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희 div 파일거야? 아니요 괜찮지? 가야 돼 좀 씁니다 오늘 왜 반말 쓰나고 갑자기 존댓말 쓰지 못하고 싶을까? 전 모르겠어요 왜? 일단 해? 아니요 반말 써 진짜 원래 랩크럽 많이 남았지? 근데 왜? 그냥 길가다가 샐리 만나니까 샐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도와주는건데 도와주는게 이렇게 여자랑 해달라니까 해준거지 옥수지 갔다올게 스태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藥! 며칠까지야 며칠까지 며칠까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언 배고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